지금부터 보도블록 위에 풀말라 가지고 있을때 간단하게 치우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군데는 좀 해놓고 지금 한군데 여는 데는 지금 아는 자리입니다 아는 자리에는 지금 굉장히 보기 싫죠 그쵸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한번 언떼 보겠습니다 없애는 방법을 저 발을 담디 보십쇼 자 발의 화면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언떼 주고 이렇게 언떼 주고 보도블록 길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깨끗하지요 방금의 한자리가 깨끗합니다 자 여기는 아랜 자리구요 앞에 밑을 조금 해놔 봤습니다 앞에 밑을 조금 해놔 봤는데 깨끗하게 잘 나와가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잘 나와가 있습니다 깨끗하지요 고개 좋습니까 안녕하십니까